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선박 2척이 적발됐습니다. 부산 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4시쯤 광안대교 일대 해상 순찰 과정에서 12명이 정원인 13톤짜리 세일링 요트에 13명이 탄 것을 발전해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27일 오후 6시 30분 중에도 최대 정원 12명인 19톤짜리 모터보트가 17명을 태우고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선박을 적발했습니다. 수상 레저안전법에서는 정원을 초과해 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